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로 밀려간다 돌아오지 못할 병사들이 강을 건너간다 양쪽 손의 총을 하늘높이 지켜들고 정찰기가 맴돈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묘겹기가 한 대두대 내 잎한 강불꽃으로 쏟아지고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흑색으로 흘러간다 병사들의 많은 몸이 시체되어 흘러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.» ", 동물은 살아야 하오 후방으로 돌아가시오 더 이상 부상병은 없으니 의사도 필요 없다고 어린 지휘관은 엄숙히 말하며 강을 건너간다 돌아오지 못할 병사와 강구를 피로 물들이며 돌아오지 못할 병사와 강구를 피로 물들이며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